쿠드롱 선수도 여기서 키스를 냈네요. 자 이거는 긴 쪽에서 코너로 가려면 여기를 기준으로 이 정도 도착해야 되는데 여기로 오려면 이 정도 와야 되고 그런데 지금 내공과 빨간 공이 서 있는 기울기가 그냥 치면 이렇게 가게 되어 있는 기울기 편하게 치면 4분의 1 정도라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길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쿠드롱 선수는 큐를 세워서 커브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얇게 치다 보니까 여기서 키스가 나버렸네요. 저도 쿠드롱 선수처럼 한번 큐에 뒤를 들고 회전을 많이 주고 공이 휘어서 진행하도록 한번 쳐보기는 해보겠습니다. 아슬아슬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TV 중계를 보면서 해설을 들으면서도 공부를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배치를 두고 연습해보지 않으면 백날 들어봤자 백문이 불혈견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번 듣는 거 소용없고 한번 쳐보는 게 좋습니다. 아 그런 면에서 당구 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 당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사서 이 배치 쿠드롱의 배치, 브럼달의 배치 프로 선수들이 친 배치 놓고 따라해 보십시오. 따라해 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렇구나 라는 것을 뭐 다른 좋은 교재가 있으면 그걸 사용해도 되겠죠. 이건 뭘 쳐야 됩니까? 생각나는 거라고는 세호채기를 여기다 넣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끌어쳐서 뒤돌리기를 칠 수도 없고 무회전 8분의 3을 한번 맞춰서 코너로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안 되네요.